희철이네, 행동한 피시방! 하나, 둘, 셋! 일로와, 너 어때? 너 어때? 이건 방송에서... 하나, 둘, 셋! 죄송해요! 난 기사도를 제일 싫어해! 자, 이제 마지막 대결 한 번 하세요! 여기 피시방팀 대 에이프릴 팀에서 이긴 팀 소원 들어주기! 재밌다! 자, 여기서 이긴 팀! 마우스! 마우스 번지! 아, 좋아! 키보드! 다 줍니다! 우와, 진짜 갖고 싶다! 근데 이거 좋아,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또 에이프릴이 이기면 너네 소원 들어줄게! 예를 들어 봉상이 오빠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희철이 오빠 삐삐 번호를 갖고 싶어요! 뭐 신동이 오빠를 갖고 싶어요!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왜 안 돼요? 결혼한 줄 알아요! 결혼한 줄 알아요! 자, 니네 소원 생각 해놓을 거야? 아, 뭐 하지? 어차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와... 뭐든 다 해, 뭐... 집에 침대를 바꿔달라든지 뭐 이러고 해! 제 소원은 다음번 에이프릴 컴백 때 노래 가사에 신동이라는 이름을 넣어주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왔다! 괜찮지? 아니, 한번 작사를... 아니면 제가 쓴 곡으로 해주세요! 내가 뮤직비디오 찍게 해줘! 어차피 뮤직비디오 잘 찍어! 너무 좋죠! 좋아요! 좋았어! 우리 소원 그거! 그리고 주인공으로 봉상이! 그리고 주인공으로 봉상이! 대신 우리가 지면 에이프릴한테 진 거니까 다음 회에 프릴 달린 옷 입구나! 아, 에이프릴 너무 좋다! 우리 에이프릴 틴커벨 의상 틴커벨 의상 입구나! 아예 저희가 입었던 거 드릴까요? 두 개 입고 나올게! 두 개 붙여자! 입고 나올 테니까 터져도 난 몰라! 내가 점프만 왔어요? 넘겨도 돼요! 야, 주환아 가자! 진짜 어딜 가든 다 있다! 와, 이거 너무 다 뜯어진다! 총 다 들고 있긴 하지? 나 이거 총 들은 거 같아! 아니, 총 맞지 근데 나 지금 총이 없어! 나 봐봐, 어디 있어 언니! 나, 나, 얘나야 뒤돌아 봐! 너 어디 있는데? 뒤돌아! 나 총 먹었지? 아, 먹었어! 언니 일단 와! 피치해, 피치해 와! 니가 들고 있는 게 총인지도 모르냐? 피치해 와, 일단 와! 나 왔다! 어, 놀래라! 나 여기 총 없어! 우리는 언니 진짜 버티는 거야 그냥? 알아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총이 있어! 두 개 불안해! 안 돼! 난 양수! 달려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봉상이 저 새끼 왜 죽었어? 아이, 개가 빠졌어! 아이 씨! 야, 개스! 아이! 어? 뭐야? 무슨 일이야? 대박! 우리는 존 거야! 야! 우린 무조건 존 거예요! 언니, 우리 이거 로프 한번 탈까? 자, 저 따로! 로프 한번 탈게요! 로프는 어떻게 타요? 로프 2! 야, 너 때문에 다 죽었잖아! 우리 팀인 줄 알았어요! 나도 놀랐어요! 뭐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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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다 죽은 거야, 그럼? 에브리엘 사 에이브리엘 왔고 해봤습니다! 저를 땅주해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와, 뭐하시는 거죠? 와, 뭐하시는 거죠? 와, 뭐하시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일단 너네 선물을 줄게! 자, 마우스부터! 자, 마우스! 어?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잖아! 다 줬지 당연히! 자, 이제 마우스! 자, 이렇게 우리 에이프리엘에겐 마우스 하나씩 주고 우리 봉상이한테는 샷다 마우스! 너 뭐하는 자식이야, 임마!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왜 인간적으로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었잖아! 형, 빨리 와! 빨리 와! 그래가지고! 너 살리려다가! 그럼 살려야죠, 버려요, 그러면? 잘 따로졌다, 우리 잘 따로졌어! 진작에 에이펙스 좀... 멋있다! 연습하고 오라니까... 이게 뭔지 알아? 뭐예요? 샷다 마우스! 샷다 마우스! 형, 그거 마우스도 아니야! 그 번지야! 너, 요즘 번지예요! 자, 3, 2, 1! 번지! 번지! 되게 잘 받아준다! 그니까! 잘 받아주시네! 아, 그래요? 아, 여기 CG 비용이 없대! 아, cg 비용이 없대! 아, 아쉽다 봐! 아, 비용이 없어! 자, 그리고 이 키보드도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이대로 이렇게 헛나게 졌어! 어떻게 하지? 근데 너네 다 따로 살잖아! 네! 키보드는 누가 가져갈 거야? 저예요! 예나! 나야? 그럼 너네끼리도 주먹 싸움 한 번 할래? 네네네네! 실제!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 게임으로 네, 진짜 주먹 싸움 해요? 진짜 3대3 주먹 싸움 해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성함 들어주게 하자! 실제로요? 실제로요? 아니... 실제로요? 그럼 채경이가 좋아하는 주먹 게임 하자! 오케이, 좋았어! 채경이가 좋아하는 정답 게임! 자, 이번에 이긴 팀 소원 들어주게 예를들어 아까 전에도 소원이었잖아요 아니, 이거는 저거 걸고 이거 걸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소원 하나씩 얘기해봐 침대 바꿔주세요 어? 침대? 네 자, 나 지마켓 그... SVIP거든? 우와! 나 옥션, 나 옥션 채경이 침대를 내가 사줄게 진짜요? 야, 진경아! 네? 여기 3만원짜리 있는데 이거 반려견용 여기서 괜찮다 괜찮네 이거 채경이가 오빠 사줄게 강아지 키워? 네, 저 3만원짜리 오, 야 됐네 같이 자 강아지랑 여기서 됐네, 됐네 자, 오케이 나 이거 장바구니에 넣어둔다 자, 다음 오케이, 자, 채원이는 뭐야? 아, 다이스 청소기? 청소기? 아니, 뭘 앞에... 청소기 좋다 아니, 그거 PPL이라서 앞에 3편 안 나가 청소기 오빠가...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거 사주고 반영구 돌돌이 블루 8,900원 에이 이거 장바구니에 넣어둔 에이 오케이, 이것만 골라 블루레드 아니, 어떻게... 오케이, 이것만 골라 블루레드 블루 블루, 오케이, 블루, 오케이 아니, 처음은 반려동물을 안 주고 아, 처음 먹어 돌돌이 자, 이거 일단 니네 싸먹을까봐 장바구니에 담아놨어 그게 아닌데... 야, 빨리 치고 우리 게임 한 판 해야돼 물건 말고 자, 얘나 얘기해 물건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6명 6명 해가지고 나중에 밥 아, 이렇게 6명 해서 밥 먹자고? 아, 그건 오케이 괜찮죠? 그건 무조건이지 근데 미안해, 내가 지금 밥을 먹자 다이어트 중이야 주비스 나 주비스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넌 계산만 해 야, 일단 게임하자 오케이, 좋았어 소원 다 얘기했지? 아니, 그거 아닌데 자, 하나, 둘, 셋 캠피톨시티 어때? 캠피톨시티 가자 언니야, 나라고? 어, 바꿔? 내가 그냥 한 줄 잔 하면은 뛰어내래 어떻게 뛰어? 어떻게 뛰어, 차라리 오버룩? 뭘로 뛰어? 나한테 바꿀 수 있나? 아, 여기, 여기 우리 한천으로 가자 바꿀 수 있어 여기가 한천이야? 그래, 야, 오버룩 가자 야, 우리 오버룩 간다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역시 옷은 오버룩이지 나야? 너야, 너야 10 야, 가자, 싸운다 우리 아니야? 다들, 다들 긴장 들이대 나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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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리는, 우리는 진짜 버티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일단 들어와, 들어와 일단 파밍하자 어딨어? 총소리 들렀는데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총소리 울려 총소리 울려 쟤가 먼저 총을 줏어버렸어 누가 이렇게 질질 짜고 있어? 나 내 집 질퀘야 나 죽었는데? 나 죽었는데? 왜 혼자세요? 내 약혼자 약혼자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못해요, 진짜 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너무 게임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 악놀고 이길라 한다 진짜 이 악놀고 이길라 한다 야, 오늘 뭐 한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들고 가자 아니, 최대한 없어 엄청 나 가고 있어, 너 도착하고 있어 아이세이 그거 한 번 맞춰보자 아이샤이 그거 한 번 맞춰보자 이제 매회 하는 거예요 아, 매회 시작 아이세이 구독 유세이 좋아요 유세이 알람 알림 설정 아이세이 뭐였어? 뭐였지 구독 아, 맞아, 시작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 다시 시작 아이세이 구독 유세이 좋아요 위세이 알림 설정 구독 어, 가고 있어 구독 희철이네 신동아 새신랑 구독 어, 가고 있어 구독 야, 나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이거 채경이 침대 이거 산다 채경아 네 어떻게 할까? 부재시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배송 전 연락 바랍니다 예나 찾았어 저,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아, 나도 그렇게 현관 앞에 두고 문자 주세요 네네 벨 누르지 마세요 네 근데 저 그 돌돌이 말고 공기청정기사 그거는 너는 신동 공기청정기? 네 검색해볼게 자, 리얼로 결제했습니다 리얼로 결제했습니다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야, 공기청정기 이거 해줄까? 3,800원 수염, 틸란, 드시아, 미세먼지, 공기정화, 식물 식물이요? 적다, 적다, 괜찮은데? 공기 우리 애기들이 좋아한다 공기청정기 이런 거를 해야지 야, 니네 진짜 대단하네 야! 아니, 근데 이거 우리가 정보했어도 적겠다 이 정도 운임이었으면 그렇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이거는 그냥 네가 못하는 거지 그쵸 어, 너 진짜 사람 좋아 너 프로게이버 은퇴 뭐야? 살아있는 거야? 어, 나 살아있어 야, 버텨, 버텨 버텨봐 살아있네, 살아있어 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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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빱 오, 죽었다 총이라도 쏴, 총이라도 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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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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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농막하는 거 봐, 얘네 잘했다, 잘 쏴어 진짜 못됐다, 내가 네가 동막당한다고 생각해 네가 동막당한다고 나도 이런 애도 있는데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뭐예요? 아까 끝났어, 얼른 아, 왜? 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행동안 PC방 To be brilliant is to defy convention and challenge expectations it's what we do at Intel powering you to master your potential Intel unleash your brilli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